그리쏘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쏘인들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예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쏘인들 자기 자신도 스스로 거룩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쏘인들 자신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쏘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에서 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심판해서 내던지고 그리쏘인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예수 그리쏘인을 자신의 거룩함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그리쏘인들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구주의 거룩한 삶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쏘인의 거룩함의 수준은 예수님의 거룩한 영과 예수님의 거룩한 기록된 책에 의해서 주님을 얼마나 더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기에는 성경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쏘인들은 과거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거룩함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시슴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되었으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쏘인들이 예수 그리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단번에 영혼토록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제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패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쏘의 몸을 들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제제를 영원히 들인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헤브리서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리쏘인들은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리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단번에 성취된 거룩함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의 시슴과 의롭게 된과 함께 이루어진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쏘인의 현재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은 매일매일 실행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리쏘인의 더러움과 추함을 비추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쏘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쏘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한꺼번에 일시에 모두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은 하루하루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쏘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쏘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깨끗히 하여서 점진적인 거룩함의 과정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쏘인들은 미래의 거룩함을 알아야 합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쏘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쏘인들은 언젠가 고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단 하나의 죄도 없고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단 하나의 은혜도 부족함 없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체험은 주 예수 그리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그리쏘인들의 몸을 변화시킬 때 그때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쏘인들은 그분 주 예수 그리쏘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예정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로 예정되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구원으로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쏘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쏘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은 주 예수 그리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쏘인들은 미래에 있을 완전함 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쏘인들은 매일매일 이 땅에서 현재 단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시제와 거룩함의 세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쏘인이 된 사람에게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후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쏘인들은 즉 현재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하고 죄 없는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똑같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 그리쏘인들은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현재 과거 미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쏘인들을 구원하셨고 현재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현재 교회시대의 구원계획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아주 당혹해합니다. 구원과 거룩함 이것이 세 가지 시제와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미래의 구원이 현재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쏘를 과거에 믿은 그 사실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죄의 형벌은 이미 벗어난 과거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죄의 능력으로부터 매일매일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임재로부터의 구원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이루고자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죄의 임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죄의 임재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죽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의 임재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죄의 능력에서 구원을 받고 있을 뿐 죄의 임재는 여전히 현실로 남아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과거의 시제가 되어 있고 현재 시제는 요한복음 17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사실을 무시한 채 문맥과 상관없이 아무 구절이나 끄집어서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가장 커다란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혹은 스스로를 거룩해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 불못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현재 달성하려고 예쓰고 있는 거룩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과거의 거룩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해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되어 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정신착란에 걸렸거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있을 예정되어 있는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구원과 관련해서 온갖 거짓 교리와 이단이 온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교로 가득한 라우티키아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계에 만연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미혹에 당한 것입니다. 여러 성경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에 맞는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뽑아옵니다. 성경을 뜯어고친 사람의 의견을 자신들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변명, 핑계거리를 갖다 댑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분명 거룩함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글 킹잼 성경을 열고 그 구절들을 읽는 그대로 그냥 읽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현대 기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들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버지께 항상 순종했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길을 더욱더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며,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나아가야 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들이면서 매일 더욱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이단 교리들이나 은사주의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분주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을 통과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전진해 나가는 대신에 사도행전 2장에 딱 멈추어서 로마서는 슬쩍 건너뛰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방언과 은사들을 붙들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책망하는 참된 진리와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정제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결코 사도행전 2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평생동안 죄들의 사암을 받은 것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두 번 다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행한 유대적 메시지에서 전진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사람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진리의 지식 안에서 성장했고,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한두 구절 끄집어내서 그것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게 이것저것 꾸미는 것은 결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교로 가는 곳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직접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향해 전진해야 하고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이기적입니다. 4세에서 5세 정도의 아이들은 하루 종일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만 관심이 쏠립니다. 엄마 나 더워, 피곤해, 엄마 추워, 아빠 먹을 것 좀 주세요. 엄마 언제 갈 거야, 문 좀 닫아줘. 이것 좀 줘, 저것 좀 줘. 어린 아이는 늘상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베이비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교리가 개시되기 전인 사도행전 2장에서 머물러 있거나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던 고린도교의 주의를 어슬렁댑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그 사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고린도교의 교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제하는 어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대살로니가교회, 갈라디아교회, 빌립보, 에베소, 골로세, 스머나, 고린도, 퍼가모, 두아띠라, 사대 등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미숙하고 육신적인 영적 어린아이들이라고 불린 교회가 바로 고린도교회였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자랑하고 있던 고린도교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거짓 교리들을 바로잡아주는 성경적 진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적 어린아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베이비들을 색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지적을 받고 성질을 내고 발끈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베이비, 아기라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의 장난감 자동차나 세발 자전거를 또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발로 한번 차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거의 졸도를 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기들이고 병이 든 아기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른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려가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적 베이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 말씀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역시 영적 아기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아기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치유를 받지 못하면 자기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신유를 한다는 목사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금 이런 내용을 설교하는 목사를 비난하거나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베이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적 성품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으로 아주 그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거룩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을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뜨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이 시대 즉 현재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현재 얻었습니다. 거룩함의 최종 결과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은사 대신에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은사를 추구하는 대신에 거룩함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은사 대신에 순수함과 경건의 능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대단히 잘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은사를 받는 것 그것이라면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앉아있는 아기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사도들의 은사와 능력 대신 그리스도같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믿음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더욱더 일치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께 자신의 필요를 아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의 갈망을 충족시켜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과 거짓 교리가 가져다주는 더러움과 불순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는 자그마한 음성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그 빛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패하면 즉시 자백하고 죄를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말고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의에 금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육신적 성품으로 감동시키기 위해서 장난감 같은 사도들의 가짜 은사를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